2년 정도 되는데 아마 양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소개하는 거에 전신이 포커스 리더스라는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삶의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룹의 핵심 가치는 뭐냐고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관계라고 해요. 저도 미국 생활을 했고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관계라고 하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이고 한국 사람들의 끈끈한 정의나 그런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얕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자기들의 핵심 가치와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원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얘기가 지금 두 분이 오셨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이분들은 가능하면 두 분씩 다니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사이에 서로 멘토링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그룹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주주교단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격한 이상 수련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다가 그냥 뛰쳐나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을 돕겠다는 그런 소용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빈 목사님 그리고 롬 목사님 소개하시겠습니다. 인트로도 있었어요. Amy 저희가 저희가 지난 4월 동안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관해서 함께 생각했고요. 또 어제는 역사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좀 실제적인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is is where the fun begins. 지금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So where do we begin? How do we begin?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Welcome to the missional pathway. The missional pathway is a new approach to help followers of Jesus make new disciples in the community locally. missional pathway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를 따른 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So please meet the developers of this approach. 이러한 그 approach, 이러한 방법에 개발자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Do you recognize any of the people in this picture?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팀워크로 이루어진 그러한 작품입니다. My name is David Zimmerman, and it's my privilege to lead a team inside of NOVO called Refocusing. 저의 제 이름은 David Zimmerman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은 그룹, 특별히 Refocusing, missional pathway의 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And as Pastor Tom has already mentioned, we're part of a larger global mission organization called NOVO with 600 missionaries in over a hundred countries.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개한 대로, 이 그룹은 NOVO, CRM NOVO라는 그러한 선교단체의 한 두 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600명의 풀타입 선교사들이 약 110여 극구에서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one of our teammates, Rock. 그리고 저희 팀 멤버, Rock Potten, 목사님이십니다. Yes, what a joy to be with you this morning. I really truly believe, thank you very much. What an honor to be a part of what I believe is a historical event. 이런 굉장히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선택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For God is truly on the move. And for Dr. Tom Park and myself, what a reunion since our Chicago event earlier this year. I'm not a doctor. I'm not a doctor. I'm not a doctor. Maybe I can confirm that I'm flying with you. 이렇게 같이 미셔널 패스웨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방순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believe that God is catalyzing a new movement of congregational renewal and missional incarnational community engagement. And we pray that the movement would have mighty anointing and impact in both of our countries. May I ask you a question please? From your perspective, what are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if churches shift from a conventional church to a missional church approach both here in the US and in South Korea? And I'm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very bold this morning. Would you gather in triads and have a five minute conversation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And I'll keep time.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로 상의하시고 나중에 함께 발표하시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Ready? Begin! Ready? Begi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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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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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상상하는 것인데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5년 후에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누가 이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주시죠 문화 중심에 자리 잡은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진정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예리미야에서 29장 7절을 읽어보면 지금 현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메지네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도시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보급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이런 교회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미션의 여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에 미션의 여정이란 미션의 여정이란 이것이 어떻게 실제 교회의 삶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비디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비디오 하나 보이시죠, 첫 번째 첫 video, please for now onajits 비디오로 하였죠 이enga 시와 새와 성krit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둘러track 우리의 자리에 대해, 우리의 자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또 여기 설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2, 2단계를 거친 다음에 3, 4단계 할 때 모든 교인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변화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를 체험해 본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하고 성령이 위하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In your conference workbook or manual on pages 34 through 45, the missional pathway journey is explained. Think 4 congregational workshops over 10 months 전체하는 데는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plus 2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missional leadership team trainings 그리고 약 2달간에 걸쳐서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트레이닝, 훈련이 있습니다. And one very important congregational commitment to actually engage people in the commun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betterment of their lives. 그래서 이러한 과정, 1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교회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commitment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commitment는 이제 지역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 축복된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And think with us for just a minute of the impact that a congregation might have. 여러분께서 이러한 approach가 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다. What we're recommending is a four-step process called the missional pathway. In discover the awakened, excuse me, in awakened, the individual discovers their unique individual calling from God. The ephesians 2.10, this incredible God creator who, in his word, as Paul writes, the poema, the poem of God, His intended plans for each and every individual.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에베스에서 2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벌작품으로, poema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s a powerful process.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Activate helps the individual then to narrow their focus and to give themselves specifically to that area, that calling, that desire that God has already implanted within their heart, the DNA in that individual. So if you can think of it this way, in the missional pathway, there are actually four steps, but there are two distinct different parts.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발견하셨겠지만, 이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갱신과 소명, 그리고 교회적인 갱신과 소명. Steps one and two are for the individual that helps them focus and to help them find courage to be activated on the mission with God. 이러한 자기가 스스로 개입의 수명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확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변화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모신 그런 포테이션을 발견하게 됩니다. Steps three and four are now turned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mmunity, the church itself, the entire congregation. 3단계, 4단계는 이렇게 교회의 시선을 돌려서 교회의 소명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소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끌어줍니다. So we believe in the Ephesians 2.10, if it's true for the individual, it must obviously be true for God's church as well. 에베 소설 2장 10절이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공통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줍니다. No accident where the church is placed, no accident for the type of ministry, no accident for the community, and that discovery takes place with the congregation in what we call assess.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지역에 두셨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또 그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특정한 그런 지역사항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안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세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계획과 얘기하신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여러 가지 있는 자원들을 세세하게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네번째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자신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섬길 대상들을 이해한다면 정말 지피지기 백전불이라고요. 이제 그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만나서 더 상세한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지역사회에서 평화의 사람들, 교회와 또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I like to look at it this way. I think of Paul in Acts 16 with the Macedonian call. Come over here and help us. That woman at the well, right at Philippi. Imagine that for just a moment, a church discovering that.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서 보신, 사도행전에서 보신 것과 같은, 그 바울을 마게도니아를 부른 그러한 환상, 그리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 지역이 복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의 사람, 다리를 다리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All of us in this room have got capacity for ministry impact within our context.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 know some of us in the room have extremely large congregations. True?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대형교회를 목해오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So we want to dream just for a moment.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Imagine within your city, let's just take Patterson for just a moment.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지역사회에서, A lot of marginalized, a lot of poor, correct? 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And with that there's all kinds of needs in that large category called the urban poor. Right? There's health care, there's housing, there's transportation. 그들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뭐 교통, 또 건강, 뭐 죄송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관계적인 그런 문제들도 상상할 수 정도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Medical, clothing, food, correct? Yes. Yeah. Let that touch our hearts for just a moment.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가슴이 저리로 옵니다. Now I'm just going to throw a number out just for a second. Imagine a thousand people regularly, repeatedly, repeatedly, lovingly, unconditionally.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약 천 명이 이제 그들에게 다 들어와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한 번 만나서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한 번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매일,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이것이 매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삶과 삶이 만나는 그러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자리가 들고 오십니다. 이미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놀라운 변화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What might the world that you put us into if we were to serve and love with your hands, your very presence? 하나님께서 신고해주신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지역사회가 몇 년 내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That's what the missional pathway helps to do within a congregation. 이런 과정을 missional pathway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here's what we can expect of the missional pathway. missional pathway, missional 여성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런 열매를 기대합니다. So it's a new paradigm to help our congregation, church's culture to make a significant impact in our community. 첫째는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Very real. Very real tangible steps that can be implemented tomorrow with your congregation. 그것은 그냥 다스란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skill and wisdom to help our church connect its members with our community to live out the gospel locally.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지혜와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또 지혜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nd a real strong aspect of our coaching is to come alongside with the pastors and churches as they step through the process and engage their community.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지만 사실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코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여성 가운데는 코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써 이 가족마다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의 변화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바와 같이 첫 단계에서는 Awaken 과정에서는 1개월의 과정에서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양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평신도들하고 해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익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소명 선언문들이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해오셨다는 사실을 각자가 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소명감이 심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다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자기 자신의 명확한 주님 앞에서 정체생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심어주신 가치대 그것이 열정과 확신을 만들어 주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소명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독특한 인생 여성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리고 소명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단순한 성경구절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과정을 통해서 네트웍을 통해서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서 평춘도 그런 그런 삶 속에서 평춘도 그런 삶 속에서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d the Holy Spirit activates us for a life of mission locally. 이렇게 순종할 때 정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이제 액션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So I've already described how steps 3 and 4 help the church to discover how God's already been at work within their life and context. 그래서 이제 1, 2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3 속에 역사하시고 사실 심어주신 그런 성교의 DNA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4단계로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그런 소명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Step 4 is so important as we engage our community. 이제 4단계는 교회가 소명을 깨닫고 직접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거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As Pastor Paul mentioned, it's not necessarily normal or easy for church people to engage those that are outside the church. 우리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성숙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Because we believe God's already been at work. Because we believe God's already been at work, that means there are relationships that the people are already engaged with and we believe God opens their eyes and perspective to help them realize that God's already gone before them.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And what's important is that this is regular and repeated. It's consistent and it's done without any other hidden agenda It's done from a heart of love with the same people over long periods of time. 종례 교회에서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관계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한 번 일, 일,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꼭 어떤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온다는 그런 어떤 아젠다를 가지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How many of you have ever been on a mission trip? Could I see your hands? 여러분 그 성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So imagine that same understanding being brought into your local church so that you live missionally everyday, everywhere and your people are not traveling over an ocean one week out of the year but they are on mission 52 weeks of every year locally.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이나 일주일에 단계 성교를 가셔서 느끼셨던 것 그리고 이루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서 여러분의 교인들을 통해서 매일, 매나, 매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So obviously there needs to be a change that takes place not only with the individual from within but also the church as well. 이런 일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개인들이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 자체 교회 조직과 구조도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Because we can't keep doing everything trying to do it the same way we need to narrow our focus so that we can increase our force if you will.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성한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조직을 교회에 우리까지 정리하던 모든 사회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So here's one of our churches that went through the missional pathway as they're engaged in the assess process. This same church is located in California. It's known as the River Community Church and there's a video from the pastor that describes how their church has been regularly engaged within their city and the favor that they found from God. So let's take a look at this video. 여기 나오는 사진은 LA 벤츄레 카운티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 워세스 과정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를 여러분께서 직접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한글 장학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영어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동시 토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미셔널 여성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많은 소원의 활동이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공개하셨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셔널 여성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교회밖에 남아서 그런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사회가 하는 사람들은 쉽지가 안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게 다름없고 보셨죠. 앱에 서서 2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일을 위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목표를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마시클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매주와 카운트에서 다운타운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워크를 하고 있고 매주와 카푸나 많은 관점과 같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행사들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과 도울 일이 없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저희는 초대해서 도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분들과 같이 부활전 때 약 15,000개의 해선 도액으로 하는 달걀을 나눠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전간대마다 도와줘서 매년마다 매날마다 한 번 정도 이런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저희가 스태킹하고 도와드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공짜로 명롱이도 만들어 드리고 또 물도 밟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일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선단체인 양국 많은 양자가 된 사람들 도움이 되는 단체인데 거기에도 가서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또 모든 인원 지원을 가지고 펀드 드라이빈 같은 것도 이런 생각이 났고요. 나중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동동 가서 쓰면서 무조건적이었다가 그들의 기회를 치우면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예림이라서 신전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 우리가 도시를 축복하고 도시가 도시 원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오신가 한 번씩 깨닫게 됐고 정말 이런 일이 야말로 정말 보람이 있는 일을 쓰는 사실을 우리 교인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한테 참여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20%였던 그런 사람들이 약 70%까지 거의 다 IGF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화 파트너라는 맡고 있는 개표인데요. 교회에 와서 간접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불신양원으로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 같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약 70% of the people in our church 연생 함께해 주시고 이런 새롭게 발견한 간증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느낍니다. So following the assess and advance workshops one church's passion led them into the city to do something they called RVQs which was an attempt to set up tents cook food and meet with groups of homeless and jobless people living out of their cars of their church their careful discernment process led them to a missional initiative that meant adopting an elementary school or a middle or high school so church members arrived every day at the school to greet students coming off of the bus so so they can get school and that they can to and change to the school it adults volunteered in the classroom as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지우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들어가서 함께 있고 또 교사의 도우미가 돼서 돕는 일 심지어는 화단들을 가꾸는 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찾아서 실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지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도움이 있으면 이 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자극한 도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세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것은 무한대인 것이죠. 이것을 그냥 막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에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퍼부을 때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정말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연적으로 나오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서 관계를 통해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Would it be alright with you if some of the people in the community came to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never came to your church? 만약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보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분들이 꼭 여러분의 기회에 와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감정상하지 않으시겠죠. Kind of like going on mission to a foreign country, investing your lives with energy and resources, and you never expected those people in the foreign country to come to your church, did you? 여러분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셔서 정말 온 세계를 바꾸고 온 에너지로 다해서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I'm getting fired up. I feel like I'm going to preach. 제가 워낙 복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설교하려고 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ant to save time for your questions, so I just want to say, God will lead your people and connect your people to the very needs in the community. And the only real question is, are we willing? My favorite story is possibly this one. There is a church in California called New Life, who had an unusual number of law enforcement church members.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그 교회 주변에 경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As they went through the missional pathway process, they interviewed lots of different places, but chose the California men's correctional institution as a place for them to deliver goodness. I had a chance to interview the leader of that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he said to me on camera, the people from New Life church have changed the atmosphere of the entire institution.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도우미를 돕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도소 소장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교도소 소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New Life 교회 사람들이 와서 돕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희 교도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He said in his 26 years experience, New Life was the first church that came to the institution with a value of supporting the staff rather than the inmates. 그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26년 동안 이 교도소에서 섬겼지만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와서 우리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교도소 사역이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죄수들을 상대로 합니다만 이 교도소 간수들이 얼마나 굉장히 심적으로 감정적으로 촉박한 상황인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New Life에 와서 그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간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교도소 전체 분위기가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As a result of building trust over the years, when the institution had a need for anger management training for their staff, the institution actually came to the church and said, could you help us?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수들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등로에 적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의 그런 멤버들 중에서 이런 거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교회에서 그런 도움들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When is the last time that an institution or an organization in our community looked and asked the church for help?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관공서나 또 여러 가지 기관들의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자기네들이 다룰 수 없는 어떤 문제에 교회의 도청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전 귀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We have a new paradigm for a new era. We are interrupting the attractional church model and offering a new discipleship model of community engagement.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종래에 알아보던 그런 제자훈련, 굉장히 지식적인 주장은 제자훈련이나 아니면 어제 저희들이 비웠던 그런 attraction model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업으로 진하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It's called the missional pathway and we can't wait to hear your stories of how people have joined the work of God to live a missional life locally. 이것이 바로 미션의 그런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도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그런 삼배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런 변화의 물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It's our prayer, Amen. Amen. Thank you. We wanted to give some time, the little bit of time we have left. Are there any questions that we might be able to respond to today?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질문들, 실제적인 질문들을 해주시면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information, huh? I would like to bless you, go ahead, yeah. 지금까지 공동체적인 어떤 소명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동체적인 소명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저는 이제 성도 개인의 어떤 선교적인 소명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삶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어제 예전에 공동체적인 교회의 통당을 시청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제공하여 저희가 1, 2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1, 2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인들 정착해서요. 제가 말씀드리실 거에요. 우리가 지금 제공받고 있는 지금 이 세미나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은 교회적인 부분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2, 2단계는 개인적인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실행연계 소명을 도와주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교회의 소명을 우리가 다루게 되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의 그런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 3, 4단계입니다. 지금 대답이 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이그젬플들이 개인에 대한 이그젬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 양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양 목사님을 위해서 1, 2단계를 시행해서 거기서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소명 선언문을 만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그젬플들은 앞으로 몇 개월, 몇 달 내로 이제 3, 4단계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뉴저지 아카데미 센터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1단계만 다른, 1단계 다르고요. 개인의 소명을 발견하는 일은 첫째 날, 둘째 날은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고 두 가지 스템이나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의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time for one or two more questions. 네, 질문 한두 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사님 자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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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한 개인이 혹은 우리 교육이 죄송적으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육률이 많지나 혹은 기도라든지 말씀을 들어본다든지 하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배려를 해줘야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는 게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일년 내지 일년 반 년 동안입니다. And following the missional pathway, people in the church are invited to form teams and receive 12 more months of pure, in a cohort, they're getting pure encouragement to live missionally. And we call that activated.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무조건 교인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좀 중요한 리더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소위 말하는 인도자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덧붙여서 우리 필그림교에서 실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워크샵이 끝난 다음에 그 내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10명, 4, 15명이 같이 모이면서 여기서 서로 그 참가자들끼리 관계가 형성되고요. 또 인도자와 인도자가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교회 이분들의 필요를 이제 치워드리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독 기간이 이제 뭐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끝난 후에도 이분들이 각자 밖에 나가서 사회를 할 때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좀 도전 받고 지원받고 또 리프레시 되고 또 그런 사회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기의 그런 리우면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3단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런 시스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그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런 자료와 자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네 맞습니다. We encourage you to build a missional moment into every service of worship. And as people hear stories of individuals living on mission, there is a synergy and a connection with other people in the church who want to also participate and church members love being on mission with other church members. 다시 말하면 이제 예배 때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 성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 받고 또 이런 워크샵이나 그 다음에 계속되는 후속 조치인 그 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 상호 지원하는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교회로부터 좀 훈련된 사람으로부터 코칭 받고 인도받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해놓으면 본인들이 정말 개인적인 그런 관심과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변화가 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쾌중성에 앉아서 예배 듣고 이제까지 하는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소명을 교회가 인정하고 도와준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코칭인에게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양판만 준비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한국에 있는 하이한 네, 하이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커뮤니티를 어프로치하는 데 같은 동족이니까요 좀 다소 용이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교회들 한국으로 하여튼 커뮤니티를 어프로치 이벤추어리 여러가지 장애들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많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Very good question. What we discover in the Assess and the Advanced Workshops is we're looking for similarity in our own context, whether it's work, education, school, sports. In other words, what are similarities within our own church that have a reflection we can reflect within the context of our local community? Very good question. Asset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때 생각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 준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빅그리뷰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우리 소명선언문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연세드신 많은 존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미국에 오신 지 한 30년 되지만 영어가 거의 안 됩니다. 운전만을 합하시는 정도인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소명선언문에 뭐라고 쓰셨냐면 다민족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죠? 도저히 뭐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없는 분이 다민족 선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선언문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제는 교회가 이제 그런 분들을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자료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보면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히스패닉 출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사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시켜 주기로써 그분으로 하여금 다민족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표시할 때 그것보다 더 파워크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문제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보다도 분명히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한계들은 또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극복합니다. 그 전 권사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그런 하트를 가리시는 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히스패닉 사람들하고 좀 관결해 갖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히스패닉 사람들과의 축구 스포츠 그룹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황문자 집장에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장원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장원들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면서 자체적으로 이건 뭐 교회에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서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양춘길 목사님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해보셨던 굉장히 가늘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신도들끼리 서로 비주얼을 나누고 함께 도움을 가면서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네. 게일의 변화는 운동의 변화는 변화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사실 고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스 안에 고금의 영향력을 포셔미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만큼 있는지 그래서 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스, 이 프로젝스, 이 프로젝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도 그렇고요. 하는 방법도,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크리스도 중심적인 어프로치라고 했습니다. 훈련하는 도중에 물론 거기에 성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요. 또 보금이야말로 모든 것에 깔려있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마디 붙인다고 하면, 저희 머세스가 교재를 번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대교회의 보금은 보금을 전하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보금이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모범한다고 할까요? 결코 보금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기도하시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희도 소 juicy 소리를 좋아질까요? 정말oterfive시енный 주예과님은 젊은 일은 이 최고의 곳으로 뜨거움zier고 particularலôiwives, 저도 속 removable places을 함께 고통으로 희망하시기입니다. of the body of Christ. Thank you, brothers and sisters. We bless you today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May we glorify you in all that we do. We, your people, your church, Jesus, be magnified. And may the world in which you placed us in be forever changed because of this moment, the spontaneity of the work of the Spirit, the empowerment of your very presence, the world change, men and women coming to know you. I bless you in this powerful name. God bless you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감사합니다.